우리 바다 하늘이 정혜나 안 그래도 네 피아노 연주 영상 보고 있었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프로 피아니스트 진짜 대단해 오늘 또 너무 뛰어주세요 아직 신출나기에 불과해요 그거 아니잖아 프로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거 절대 아니죠 내 말은 신출나기가 아니라 신출내기라고 해야 한다고 아무튼 나도 노래 부르면서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는데 나랑 너무 수준이 달라서 피아노 얘기는 못하겠다 연주에 앞두고도 온종일 피아노 칠 때도 있지 주말에 10시간 넘게 연습하는 날도 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피아노 칠 수 있는 거야? 공부할 때처럼 학구적으로 음악적인 탐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피아노 잘 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는 정도인데 에이 왜 전에 선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피아노도 그런 거 아니에요? 당연하지 우리 바다 하늘이